아기가 조용히 자고 있어요 아기가 깨지 않게 조심조심 간식을 먹어봐요 휴 아기가 깨지 않게 조심해서 과자를 뜯어야지 왜 이렇게 안 뜯어질지 왜 이렇게 안 뜯어질지 아기가 깨버렸어 지루하지 않게 놀아줘야 할 것 같아 다 와라 만능 아기 가방 나와라 아기 딸랑이 좋아 그동안 달보다 큰 나의 멋진 춤을 보여줘야겠어 자 더 멋진 춤을 보여줄게 추명 준비 완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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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직도 심심하지? 신나게 달려보자.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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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주세요! 출발! 비켜주세요! 비켜주세요! 이번엔 숨바꼭질을 해볼까? 한번 잘 찾아봐 하정, 하정, 하정 얍 까꿍 까꿍 안녕 얍, 얍 까꿍, 까꿍 이 정도면 충분히 놀았겠지? 크렁 크렁 수고했다 크렁